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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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쉰? 어? 베카도 가려고 했는데 사마르트인? 오케이 그럼 렛츠 기릿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고맙시다잉 고맙습니다 솔로로 베그말고 다른 콘텐츠 할만한 걸 나 기절 갈게요 나도 감 내 오른쪽에 사람 내 오른쪽에 사람 내 오른쪽에 사람 내 오른쪽에 사람이 가요 가요 내 오른쪽에 사람이 내 오른쪽에 사람이야 사람이 여기 있어요 SE에 뭐야 다른 데서 맞았어 나 어디야 카우팔 카우팔 이쪽에 있음 이쪽에 노란핀 근처에 있음 보인다 한 명 카우팔 제가 잡으러 감 카우팔 너 이 새끼 뒤졌다 우리팀을 쏴? 제가 우리팀 때렸어요 계속 거기보고 있어요 엠포스 누네 야 얘 미쳤네 쪼졌다 그쪽 한명 달린다 논쟁님 그쪽으로 한명 달린다 오케이 체크 체크 도대 기절 달리네 기절 오케이 대격 개 삼두기니까 똑백이 남길게요 오케이 내가 잡음 도대체 한 명 어디 있을까 아니 아니 AK 내가 먹으면 돼 뭐 하는 짓이야 카우팔 속였어요 ㅎ 짜장 어 어디서 온다 이루 있다 사람 있다 온다 뭐하는거지? 죽여주라는거 같은데? 죽여줘 하고 왔는데? 아 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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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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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토바이 3토바이 뭐야 세웠는데? 아 내가 2대 쳤는데 도대체의 치고는 의미가 없지 마지막을 먹는 사람이 임자지 저기요 적한테 쏠 때는 안 맞더라구요? 근데 악완한테 소일 때는 잘 맞네 이거, 적인줄 알았잖아요 이게 한 3시간 한 거부터 눈이 아파 이제 어지러워지고 막 울렁울렁 거리면서 멀미라기보다는 그냥 머리가 계속 아픔 좀씩 근데 갑파가 일렉 갑파야 어 저거 건물 어 저기 연막이 있는데요? 너 그만 빨간 연막 봤어 저기 페카도 안에 잘못 봤나? 나는 안보여 나도 안보여 나도 못봤어 저를 봤을리가 잠깐만요 살아가고 있다 아 뭐야 아 철장 건물 안에 건물 안에도 있고 철장 밑에도 있고 아나 좋아 3발 남았다지 똑같대 한 명 다운 건물 안에 한 명 다운 2층에 아직 두 발 남았다 개놀랬네 왼쪽으로 한 명 뛴다 기절 자 아직 마지막 한 발 남았다 다 썼다 다운 다 다운 아니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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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에 살린듯 건물 밖 두 명은 둘 다 기절이에요 건물 밖 두 명은 둘 다 기절이에요 건물 밖 두 명은 둘 다 기절이에요 산이 없다 진장 산이 없다니 건물 밑에 발소리 어디서 차 소리 들리는데? 300 아니 240 네 온다 이쪽으로 아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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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 나왔어요 건물 안 돼 안 돼 한 명 다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끌어서 철창 부정이었는데 철창 부정이었는데 나이스 철창 무적이지 아 철창 왜 쏘냐 철창 다 바뀌는데 차 한 명 다운 차 다시 돌아 아 내가 아까 그 철창 때문에 너를 못 잡았지 이거 철창 패치되고 무적이라서 철창이 아예 안 뚫려요 그냥 아예 안 뚫려 사이로 뚫을 수가 없어 아 분명 여기 있었는데 칙패드 있었어요? 너 저기 사람 있다 우리 보고 있는데 아까 걔 안 붙여 60 60 60 나무 그 양갈래 나무 어 두 명이다 두 명이다 60 60 저기 능선 그 렌더링 버그 렌더링 버그 렌더링 버그 한 명 더 좋아요 아 가만히 있어봐 좀 맞춰보게 아 가만히 있어봐 뭐야 뭐야 나 맞췄는데 그 벽 벽 있는거 벽 있는거 아 그래요? 네 그거 렌더링 버그 때문에 멀리서 볼 때 그 앞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가까이 서는 있는 벽 아비야 얘들이 아까 그 게드파티 D D 마을에서 쏘는데 카팔 안보임 우리 쏘는건가? 예예 나 쏘는거네 나 쏘는거네 안보이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나 죽어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쏠 교회안 교회안 아까 체육관 안 나 두번째 기절이라 나 죽어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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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안에 있어요 왜 언제 저기 먹었대? 아 놀랬잖음 저긴줄 알고 심장 개쫄기 되졌네 먹을거나 잔뜩 챙기고 다녀야지 난 메딕이다 앞으로 나에게 먹을걸 달라고 하더라 탄이나 주세요 7탄 5탄 5탄 내가 챙겨가도록 하지 얘들 안붙음 파밍하고 있는데 비공개님 편안감사합니다 됩니다 물론이죠 두쨍 개맞지마라 와 오케 맞췄어? 두쨍 이거와서 먹어 나 자리가 그만큼 없어요 일단 먹을만큼 골라서 먹어 그럼 내가 다시 넣을게 오케이 저 빛이 어딨어 몇백미터지? 어 여기서 저기니까 400 그걸로 절대 못맞춤 아 100 아냐 0점 거리를 믿어 0점 무슨 그거 0점이랑 맞지 다른데 아예 섞으면 좋아 맞았어 저기 사기가 꺾였다 이걸 맞고 우리의 승리다 이제 우린 도망가도 돼 자기장 온다 빨리 딸려야돼 제 제 능선 따라서 오면 조금 있으면 안 맞는 각댐 저 안 맞는 각 이제 용의 눈으로 보아라 어 자기장 너무 빠른데? 그래서 어제 어제 어디까지 190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음 삼뚝 두명 우리 봤다 한눈 우리 봤다 190 펑커같은거 부셔진 펑커같은거 한명 우리 봤어 오케이 이뚝이 우리 봤어 이뚝이 우리 봤어 봐서? 봐다고 우리를 봐다고 어딨지? 어 달린다 응 저녁수들 200방향으로 그냥 쭉 달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연단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 이거 내가 브리핑 했어도 아니야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나 혼자 다 해야 되구만 내 석공 무쇼? 내 석공 무쇼? 내 석공 무쇼? 네 석공한테 사과하세요 뒤졌네 뒤졌네 내 석공 내 석공 빠이버리지 쏘기 전에 말해봐 어디야 내가 먼저 쏘고 쏘고 215 215 3배? 저거 3뚝 저거야? 응 저거야 안 보여 이번엔 그냥 쏴 먼저 안 보여 레드소스라도 먼저 쏴 안 보여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다시 한번 쏴 안 보였어 냉탑 밑에 내려갑시다 자리 개꿀인데? 아까 거기는 자리가 그릴 것 같고 여기 근처에 시가전처럼 해야 석공이 그나마 쓸만할 거 아니야 여기 앞라인에서 오는 애들 조지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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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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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한 명 기절 한 명 몇 개절? 수류탄 던졌어 수류탄 던진 오? 죽여버려 오세요 야 지발 아프다 나 너 열어 야 지마해 야 지마해 내가 열어 오르세 이따요 안녕 난 히트맨이라고 해 가입비 39,800원이요 저 앞에 싸운다 39,800원은 거의 4만원 내라는 거 아니야? 80 싸운다 80 싸운다 19,800원이라고 하지만 거의 2만원 값이라는 거잖아 아 시끄러워 알았어 전투 중이야 시끄러워 저 공장 공장에 있다 공장 안에 있다 공장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공장 뒷편이다 보인다 보인다 아 미친 만렙 철장 한 명 얌 그리고 한 명 더 있음 110 방향 우리 차라리 개꿀 여기가 몇 미터지 몇 미터냐 한 몇 미터 되겠구나 몇 미터로 영점 맞춰놓고 오른쪽으로 뛴다 얘 말고 세 명 두 명 세 명을 뭐야 어디 갔어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쟤 말고 두 명 더 있음 어딘가에 어 여기로 오겠지 여기로 오게 돼 있어 결국엔 전부 다 아니 광고가 너무 길어 구독해야 되겠는걸 도핑할 거 있음? 네 저 개많은 먹을 거 필요 없어 먹어 쟤 하 원판 있는 쪽에 저거 없으면 여기 앞에 라인에서 계속 다 돌아오겠는데 우리 건방전에 한 파티 딱 갔던 쪽으로 돌아오구나 아님 우리 바로 앞으로 지나가구나 어차피 여기 끝 라인이라서 그러니까 연단이 왼쪽으로 넘어온 거 보면 될 듯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85방이야 좀 멀어 오케이 저기구나 왼쪽으로 돌아오구나 어 스크스 잠깐만 스크스 330쪽에서 소리 들렸는데 리얼? 어 리얼 오이요 오이요 아가 기호 크라이 맞았지 않았을까 아저씨 석궁 써요 설마 아 맞잖아 카우팔 다른 쪽이잖아 이거 오? 이쪽인데 저쪽 능산딱으로 감 오쪽 그 앞에 공장 맡을게 걱정마 나만 미터 경기 밖에서 사망 그쪽인거 같음 경기자박상 그러면 여기 한명 남았다 거기 한명인지 여기 한명인지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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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네 아 체크 체크 여기 위에 있음 응 응 아 저 위에 있다 응 잡으실래요 왁타? 나가 간다 요이요 저 몇 미터냐 여기서 300? 100 200? 요이요 어까베키요 나의 할라지만 구상 하나 빨고 불안하다 내가 나에게 맡겨 눈쟁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따오겠어 요이요 어까베키요 코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맞았지 쟤 지금 얼굴에 화살 뻔쳤지 말안해도 알아 박을두고 샀어 내가 봐드림 미간에 꽂았어? 미간에 꽂았어? 보레 맞았어? 내가 성강불에서 어그로 끌어드림? 아냐아냐아냐 나의 할라지만 구상 하나 빨고 불안하다 내가 나에게 맡겨 눈쟁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따오겠어 아가테키오 코라에이 맞았지 맞았지 쟤 지금 얼굴에 화살 꽂혔지 말 안해도 알아 내가 봐드림? 미간에 꽂았어? 미간에 꽂았어? 볼에 맞았어? 내가 성광 뿌려서 어그로 끌어드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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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는 그런거 필요 없다 음파 화살 방은 꽂았으니까 이제 맞을거야 아 음파 화살 한번 더 꽂고 위치도 알았으니까 이제 용공 이제 날아갈거야 기다려 나 이제 Q 눌러서 용공 쓸거거든요 기다려 이제 오이오와 관테키오 코라이 연달이 뭐함 뭐하세여 저 있네 안녕 에이 개피죠? 자기장 와요 님 피 빨치면 없을텐데 개웃기네 개웃기네 피 빨 시간 없는데 왜 줘서 피 빨고 있는거야 쭈쭈 연다 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싱 이럴엉 parec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